오늘은 우리 선수들이 연탄 봉사를 하러 왔는데요. 우리 선수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. 안 추우세요? 어? 안 추우세요? 춘다니 좋은 일하는데 너무 따뜻한데. 코가 너무 빨갛으시네요. 따뜻한 온기를 드려야지. 오늘 몇 장 정도 날릴 예정이세요? 오늘 전체 5,000장이라는데. 본인의 할당량은? 나는 많이 나르면 나를 써줘요. 한 500장? 5,000장도 부족한 것 같아요. 맘 같아서 만장 정도 날려드리고 싶은데. 역시. 처음 온 건데. 아 처음 오셨어요?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누가 적으세요? 그냥 뭔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. 그래도 휴가 기간인데. 마냥 쉴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오랜만에 인사 좀 해주세요 팬분들에게. 메리 크리스마스. 벌써 끝났어요? 네. 오 일 열심히 하셨군요. 몇 장 정도 날르셨어요? 네 한 1,500장입니다. 1,500장 혼자 나르셨다고요? 세혁 선배님이랑 같이 했습니다. 아 됐습니다. 어 벗수행사 지셨어요? 아 맞네 맞네. 인사 한 번 해주세요. 그래요. 아이컨택 해주셔야죠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시죠. 그 당을 그럼. 여기는 그럼 끝난 건가요? 일이? 아니요. 앉으신 거 남았습니다. 안 하시고 뭐 하세요? 저 지금 이거 안 보여. 지금 제.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. 지금 붙일 수 있어요. 뭘 볼. 붙였어. 괜찮아요? 어떻게. 아 붙여드릴까요? 저기는 누구나 거기에 있을거지? 저랑 승환이 둘만 있어요. 진짜요? 말이 없잖아요. 열심히 하고 있죠. 아 그래서 일이 빠르구나. 저기는 좀 느려. 말하면 안되요. 사장님이 말해서. 하하하하. 여러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세요. 선배님 오랜만에 뵙습니다. 아 이거 하나도 안 돼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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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 많이 힘드세요? 아니 제가 많이 힘드세요. 제가 촬영 합작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냥 도와주면 돼요. 하하하하. 아 너무 콧물러 왔어요. 하하하하. 아니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. 저한테 안녕히 가세요. 하하하하. 다시 하시죠. 하하하하. 아 잠시만요.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. 혹시 콘텐츠 보셨나요? 저는 없어요. 콘텐츠 보셨나요? 그거 살고 싶다. 하하하하. 제 성격은 제가 알아서 볼게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그러지 마세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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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그러셨어요? 어? 누가 그랬어요? 얼굴. 하하하하. 나 뵙터를 한번 해. 우리. 하하하하. 아. 아. 오지 말고. 오지 말고. 누가 그랬어요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혹시 주인공이신가요? 아니요. 저 여기 처음 봤어요. 저 여기 처음 봤어요. 아. 이왕에서 어렸어요? 응. 근데 신계 선수 연탄봉사 몇 번째예요? 첫 번째에요. 그쵸? 네. 어때요 좀? 네. 기분 좋아해요. 아. 좋아해요. 아. 고사활동을요? 오. 17. 오. 스타를 굉장히 잘 세시는데 수학 잘 하세요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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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 30 아우 헷갈려 31 38 아 이런게 좋은데 왜 40 숫자 다 셋이면 알려주세요 굉장히 몸놀림이 남다르신데 연탄몽사 몇번째세요? 5년째 5년째? 우산에서 노하우가 좀 생기셨겠어요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이게 노하우에요 재빠르게 눈치있것 얼굴 누가그랬어요 이호선수님? 이호선수님 이호선수님 추워서 잘 안들리시나봅니다 기계에요? 나 여기서 진짜 해명해라 비빔면 사건 빨리 이신식구 해라 나만 나쁜놈 됐잖아 댓글이 있어 너가 해먹지 왜 시키냐 이호선수님 나 해명하고싶어가지고 우리 호주가면 또 있겠네요 아 너랑 안쓸거야 왜 안해? 이호선수님 내 탓이야 이거 다시 하시네요 이호선수님 맛있습니까? 맛을 한번 표현해주세요 오늘 오빠 맛있으십니까? 어떤 맛이세요? 꿀맛이라고 먹는 떡볶이 꿀맛? 오늘 오빠 이호선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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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또 얼굴 많이 갔다고요? 그 무슨 심한 말씀이세요 나 안 먹을래 배가 너무 못봤죠 거울 아직 못봤어요 못봤어요? 뭐 묻어있겠지 보지 마 다 찍었어요 평범송수 맛있어요? 맛있어요? 맛있어 우리 두산배우스 미나 아니 왜 죽스러워하냐고 네 이렇게 연판 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진짜 우리 선수들 열심히 참여해주었는데요 마음까지 훈훈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안녕